아파트 단지 쇼핑몰 4층에 있는 색다른 호거집을 찾아낸 며느리가 주말에 친정부모와 우리 시부모를 저녁에 초대했습니다. 실제 아들과 며느리 때문에 주말에는 이렇게 식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며느리는 되도록이면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메뉴를 선보이는 식당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어떻게 이 집을 찾았냐고 물어보니 메이트완이란 앱으로 찾았다고 합니다. 한 솥에는 영혼이 담긴 국물이 들어와 있고 한 마리 새우는 매력적인 새우로 가득 찼다. 이렇게 새우를 호거의 주재료로 쓰는 이 집의 새로운 메뉴에 우리는 조금 놀라면서 음식 맛을 봅니다. 며느리가 새로운 이런 음식점을 선택할 때는요. 손님들이 담긴 댓글을 보고 그 평을 보고서 예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하얼빈에는 참 많은 먹을 것이 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는데요. 이렇게 맛있게 먹은 음식점은 잊지 말고 꼭 잘 기록을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자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맛과 함께 중요한 며느리의 음식점 선택 기준은 값도 싸야 한답니다. 아주 맛있게 잘 먹은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여기는 할빈입니다.